얼마정도 모임은 유튜브로 그냥 완전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형도 이제 바리스타 하면은 나중에 뭐 커피칩 같은 데 일하는거야? 아직 할지는.. 할지 안할지는 몰라 자격증도 안 나왔어 형 그거 통과했어 그러면? 어 통과는 했는데 자격증을 아직 못 받았어 왜? 아니 그냥 궁금해서 뭐야 왜 가만히 있어 발락 갑자기 뭐였지? 뭔가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오우씨 뭐야 비에이라도 이제 좀 바꿔야지 추화면이나 베를린 라이스로 바꿀 생각입니다 어 뭐야 응 근데 태환아 응 너는 시험 언제 봤는데? 중간고사? 아니 그 아까 말한 학원시험 다음주 월요일이든 화요일 학원 시험은 쫄깨보네 응 학원 시험은 쫄깨보네 왜? 뭐가 왜야? 학원 시험이 있으니까 학원 시험이 있는 거지 그래? 응 뭐야 이게 왜 이상하게 해줘 응 골을 최대한 많이 넣을수록 이따가 미션 깨는데 유리하겠대 아이고 레이 카르차한테 뺏겼어요 왜? 뭐가? 아니야 옳지 이겼다 응 응 응 삶 White 불